상추랑 양파, 마늘 따올사! 나 누구보다 상추, 양파, 마늘 좋아하는데 그래, 그럼 너 갔다 와 걔 밭을 가가지고 뭐 좀 따오자 내가 저녁에 밭을 가겠다는 의지는 뭐지? 왜 저녁에 밭을 가겠다는 의지? 지금 다 의심스러워 굳이 밤에? 너 왜 운전할까? 또 왜 부엌을 한 번도 안 들어가지? 갈 갔다 와 상추랑